안녕하십니까 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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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홀로그램을 해볼거에요 이제 영상 시작해볼까요? 빠가가 구독해주세요 빵빵 엘쌈 엘쌈 왜 할래 풀까 풀까 잠시만요 약간 고양이가 많이 타는데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올라프야 우리가 니이 카드 왔네 올라프 올라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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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영수증서 나왔으면 좋은 것 같아 아, 에스타러가 와 비쿨 띵컬 여러분 이게 신기하죠? 이게 마술인가봐요 춤 줄 때 올라프가 나와요 춤을 잘 추게달라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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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 출발 출발 딱! 하하하하 재밌겠다 여러분도 재밌게 봐야 돼요 요거는 아이패드인데 홀로그림이에요 이거 봐요 여기에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게 나오는게 아니라 크게 나오는게 크게 나오는게 아니라 작게 좀 나와요 오늘은 홀로그림은 받았어요 어땠어요? 즐거웠어요 나중에 즐거웠어요 나중에 더 더 재밌는 장난감 놀아볼게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빵빵